아 어 하하이 대 큰 불탑을 통과해서 항구로 가야한다고요? 에이 거기까지 가야돼? 근데 여기가 다음 스테이지 맞죠? 그 아까 개 죽이고 여기로 왔는데 개 개 뭐야 큰검 든 방패 든 놈 있잖아 개 이름 뭐지? 주적자? 추적자? 아무튼 개 개 죽이고 여기 왔잖아 하긴 뭐 자유도가 좋은 게임이라 내가 어디 가든 내가 가면 있지 야 쟤는 처리하기 쉽네 왠지 가까이 가면 한 대만 줄 것 같이 생긴 할버드 갖고 있긴 하지만 하하 여기도 길있나? 어 저거 먹을거 있다 어이 잠깐만 여기 뭐 소리가 나는데? 어이 저기 있다 잠깐만 일단 먹고 갑자기 막 뛰어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겠지? 자 없어요 오케오케 자 너부터 자 너부터 어 야 야 떨어지면 어떻게 해 야야 야 아 뭐야 아 진짜 안보여 아 야 이거 뭐야 잠깐만 아 이거 올라갔다 올라갔다 오케이 야 에너지 야 에너지 아니 에너지 똥만큼 다르 하나 더 됐어요 또 없지? 오케이 좋아좋아좋아 지금 이거 화역통 아닌가? 이거 화역통 같은데? 여긴 어디야? 여긴 어디야? 밑으로 내려가는데 있나? 없어요 어? 떨어지면 죽을거같이 오 상자다 오래된 열쇠를 또 얻었데요 그죠? 탐욕 은사반지 은사반지? 반지를 얻었어요? 오 잠깐만 야 물리공격력 향상 나 반지 4개 다 꼈어 물리공격력이 향상된데요 물리공격력이 향상된데요 저런 반지도 얻었구나 저런 반지도 얻었구나 여긴 또 어디야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자 가요 가요 뭐야 이건 또 아이씨 저기다 뭐 통을 쌓아놓고 그래 어 얘는 아 아 얘 mpc다 mpc는 안잡혀 얘 궁순가? 궁순같아요 하 흠흠흠흠흠흠 흠흠흠흠흠 루카티엘 루카티엘 뭐 도와준다고 하는데 뭐 뭐 도와줄거 같진 않아요? 저기 또 있네? 자 더 천천히 가서 최대한 소환, 소환 백령? 비, 블레임님 어서오세요 오케이 반가워요 자 천천히 옆에요? 옆에? 아 떨어지면 죽어 떨어지면 죽는 데 같은데 자 일단 다 죽이고요 일단 다 죽여 오케이 드럼통은 밀려고요? 이거 밀어서? 뭐, 뭐 어떻게 있는데? 아니 뭐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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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미나? 아 계단? 드럼통 없는데? 이거? 없는데?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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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! 화뚝불이다! 오케이 화뚝불 쟤 안잡히는데? 쟤 mbc다 쟤 쟤 쟤 쟤 쟤 불씨가 부족하다고? 불 붙이는 데가.. 아 화뚝불 쟤 횃불에 불 붙이구요 칸달림 어서오세요 쟤 여기하고 뭐 그 다음에 없는데? 일단 상자 다 여 먹어요 어? 버스 안에서 먹은거야? 어? 어? 지금 뭘 열개 먹었는데? 뭐지? 뭘 열개 먹었는데? 지금 뭔가 열개를 먹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뭘 열개 먹은거지? 아 야 좀 제대로 봐야될거같애 소홀에 그새 이건 뭐야 어떤 인물에게 가져가면 뭐야 아 이게 점점 이게 많아져가지고 뭐가 없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뭔가 열개를 얻었는데 뭔가 열개를 얻었는데 아니에요 우석 인벤토리 열개 뭘 얻었어요 뭘 열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석은 아닌거 같고 아아아아 뭐 불화살이나 금속화살 뭐 그런거 같구나 금속화살 열개 맞아 아아아아 헤비골트 자 휴식하고 다시 가면 어 얘가 자리를 변경했네요 이걸 열 수 있고 장인의 금속화살 장인의 금추 빛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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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기석 빛나는 서기석은 자 이제 뭐 이것도 생겼으니까 너 강화해주냐? 무기강화하러 갈까? 무기강화하러 가보죠 무기강화하러 가보죠 무기를 몇개 몇가지 강화시키시는거에요? 자 물기강화 아 희미한 불씨 뭐 모르겠어 뭐가 이렇게 아이템이 많은지 자 한번 강화하고 한번 더하고 한번 더하고 내가 근데 몇강짜리인지 모르겠다 이제 나 몇강짜리야? 지팡이 이제 몇강짜리지? 플러스 5강 플러스 5강 플러스 5강이에요 파편? 아 나 그 이멘토를 좀 조금만 확인해볼까요? 어 쇠기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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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HP 회복 주문 횟수 여신 모든 옥색이 스테미나 회복수도 증가 귀환 귀환 주문서 다크링은 뭔지 모르겠고 이거 나쁜거 같아요 귀환 주문서랑 같은건데 나쁜거 같아요 화염병 검은화염병 검은화염병 똑같은데 뭐 다른건가 쪼금 이게 좀더 폭발력이 센거 같아요 내구도 뭐 벼락기 이건 뭐 마법인첸트 하는거 같구요 일시적으로 버프마법 어 소울 획득 이거는 에 그냥 뭐 보험같고 보험같고 딱